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100 8번. 있다, 없다 들어 보세요. 집에 한국어 책이 세 권 있어요.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어요. 남산에는 N 서울타워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고양이가 집에 없어요. 카페에 오렌지 주스가 없어요. 학교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베로니카 씨가 학원에 없습니까? 나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가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집에 한국어 책이 세 권 있어요.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어요. 남산에는 N 서울타워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고양이가 집에 없어요. 카페에 오렌지 주스가 없어요. 학교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베로니카 씨가 학원에 없습니까? 나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가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들어 보세요. 집에 한국어 책이 세 권 있어요.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어요. 남산에는 N 서울타워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고양이가 집에 없어요. 카페에 오렌지 주스가 없어요. 학교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베로니카 씨가 학원에 없습니까? 나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가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로니카 씨껏 새로운 말씀이였고요. 2시간 걔가 있어요. 5부의 fourth 층 y Baby Sagamas controlled. 그리고 www.bel다의 리컨을 반 actedjak prox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